다음에 자꾸 손이 갑니다 여기 딱 보시면 요 엄청난 크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 제 오른쪽이 제 오른쪽이 한우를 판매하는 곳 한우가 엄청나게 튀김잎 냉장고 안에 들어있고요 이쪽 보십시오 와 이 안에 한우를 구워두시는 분들이 꽉 차계십니다 엄청 많은데 일단 여기 왔으니까요 이 맛있는 냄새를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늘을 더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야 여기 보십시오 살치살 토시살 치맛살 엎진살 와 이거 어떤걸 얼떵으로 사야되나 한숨 봐 와 안심 안심은 안심하고 드시라고 안심 그리고 이건 엎진살 이거 마블링이 아주 지게 느껴 요거를 여기서 계산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네 네 우와 대단합니다 이 열기 고기가 구워지는 이 열기 사람들의 열기 느껴지십니까? 한번 보시죠 우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와 어머머머머머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 부위에요? 뭐지? 이거 조회 친구들이네 형 너무 핵심 그래서 다 봤어 입에 먹고 있는 거 조금만 어떻게 해? 기도하고 기도하고 먹어 교회에서 왔으니까 마음이 급혀 마음이 급혀 하나씩 가져가 고기가 있어 앉아 공격적으로 고기가 근데 이거 고기가 어디서 나왔어? 왔으니까 이거 그냥 상 피지 말고 같이 구워 먹읍시다 이 원래 아니 잘라지마 잘라지마 이 원래 고기는 소고기는 요렇게 그 오징어 채털같이 썰면 맛이 없어요 요렇게 고기 핵이 있을 때 요럴때 기름짬보다도 소금만 있는 걸로 찍어 드셔야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살짝 찍어가지고 싹 해서 도발은 부셔야 돼요 한 번 한 번 입에 띄어요 녹습니다 녹아 뭔지 다 끓여오겠습니까? 아 뭔지 주머니? 집안 술로 오면 되지 아 뭐 어떻게 꺼지러 가 일로 가 자극수야 자극수